최근 제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걸리는 호흡기 감염병인 100일에도 유행할 수 있어 계약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하수가 모이는 제주 하수처리장입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이곳의 하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설물에 섞여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든 바이러스의 양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수에 섞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농도는 6월 둘째 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7월 넷째 주에는 6월 초순보다 농도가 20배가량 높아졌습니다.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는 병원체 보유자까지 하수를 통해서 정보가 획득되기 때문에 또 한 1, 2주 정도 앞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주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7곳의 코로나19 환자수도 6월 넷째 주 6명에서 7월 넷째 주에는 67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확진자들을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인 KP3의 비중이 5월에 4.3%에서 7월에는 58.3%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호흡기 감염병인 100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 지역 100일의 환자는 7월 셋째 주 102명에서 여름방학인 8월 둘째 주에는 17명으로 줄었는데, 계약과 함께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환자에 대해서는 5일간 집에서 격리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으로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생활하면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환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의 한 초지입니다. 8천원 제곱미터의 땅에 수영장 계단과 샤워시설 등이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최근까지 캠핑 체험장으로 운영됐는데, 미신고 영업 등으로 적발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업체는 시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두 달 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가 캠핑 체험장 운영을 시작한 건 지난 5월 중순. 제주시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 영업을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저희 다 철거 먹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수 있는 게 없는데. 제주시는 해당 업체가 기타 요원 시설업으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관광진흥법을 위반했고, 시장 승인 없이 초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초지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시 지역에서 적발된 무허가 야영장과 미신고 요원 시설은 모두 5곳. 대부분 중산간 등 외곽 지역의 위치에 이런 시설들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등 불법 시설인 경우 보험 가입도 안 돼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숙박시설 공급에 집중하면서 부동산 개발로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면서 영세한 호텔들이 매물로 쏟아지는 등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이 불러온 문제점,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번화가에 자리 잡은 한 호텔. 객실 100개를 갖추고 4년 전 문을 열었는데 최근 매물로 나왔습니다. 6년 전 문을 연 인근의 또 다른 호텔도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시장에 나왔습니다. 호텔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도내 한 공인중개업체의 블로그. 매물로 올라온 제주지역 호텔만 40개가 넘습니다. 서귀포와 대정, 한림, 남원 등 도내 곳곳에 있는 호텔들이 지난 3월부터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호텔들이 경영난을 거치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이 집중됐던 2010년대 중반 이후 호텔 공급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제주지역 관광호텔 승인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2010년과 2011년 객실 승인 건수는 1,000개 미만.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에 3,000개를 돌파하고 2014년과 15년에는 2년 연속 4,000개를 넘는 등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4년 동안 승인된 관광호텔 객실 수는 1만 6천여 개. 2013년 7천여 개였던 관광호텔 객실 수와 비교하면 갑절 많은 물량을 제주도가 한꺼번에 승인한 것입니다. 호텔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자본력을 갖춘 대형 호텔들은 가격 할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최대 50% 넘게 할인하는 대형 호텔들 때문에 중소 호텔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리면서 경영난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50만 원 받는 거를 35만 원 받으면, 30만 원 받든 데는 20만 원 받아야 돼요. 받든 데는 10만 원 받은 데, 6, 7만 원 받는 데는 2만 원 받을 거니까, 3만 원 받을 거니까. 관광호텔들이 겪는 경영난은 다른 숙박업소들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제주도 내 전체 숙박시설 가운데 휴업하거나 폐업한 곳은 307곳. 지난해 같은 기간 246곳보다 25% 늘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정책으로 대형 호텔과 콘도가 급증하면서 제주 관광의 한 축을 지탱해온 중소 숙박업체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정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구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 도민 민의를 무시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 지사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정부에 요구한 것은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발언을 철회하고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주민특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녹색당과 전국농민회의 제주도연맹도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의 무인도인 관탈도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추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관탈도 반경 15에서 20km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계획은 국내 해양 보호구역 중 가장 큰 규모여서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반가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북부지역에는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모레까지 30에서 80mm 정도 예상됩니다.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완화됐는데요. 제주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북부지역 28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남부지역 27도, 동부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북부와 서부지역 32도, 남부지역 33도, 성판악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추자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해상에 비가 내려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다시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 지방하천 두 곳에 숨은 관측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강호와 지형, 지질 특성 등을 고려해 제주시 한천 상류지역과 남부 중상간의 장고천 등 두 곳에 올해 말까지 숨은 관측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협의해 숨은 관측소 10곳을 추가로 확대하고 자료를 축적해 제주 특성에 맞는 홍수량 산정 방식을 마련할 기획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교통정체 해소에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대형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 영상을 관제실로 보낸 뒤 차로와 차종별 교통량을 자동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교통신호 체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드론과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구간은 연북로와 중앙로 등 교통 혼잡 구간 20곳과 상습 정체 구간 10곳입니다. 자치경찰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 4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다른 지방이나 미국산,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 4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와 축산물 이력재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8곳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높이 평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와 생태관광 발전의 의미, 효과 등을 전국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주 생명평화대행진이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제주 생명평화대행진 조직기획위원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2공항 예정진 성산을 거쳐 제주시까지 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에 겪은 갈등을 윤석열 정부가 성산에서 다시 시작하고 오영훈 도정이 용인하려 한다며 도민의 뜻을 무시하는 국책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해 도내 716곳의 시설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시설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주도는 20여 명의 금연지도 단속원을 통해 계도 활동과 홍보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급식카드 하루 사용액이 이달부터 인상됐습니다. 제주도는 학교를 가지 않고 여름방학을 보내는 아동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아동급식카드의 하루 사용 한도액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한 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